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JNET P-CAP을 이용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왔다갔다 하는 모든 패킷들을 캡처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P-CAP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패킷 전송 기능을 구현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패킷을 조작해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에요. 자 먼저 간단하게 바로 자박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이번 시간에 실습 또한 해보도록 할게요. JNET P-CAP4라고 이름 지어줄게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전부 다 붙여넣게 하셔서 이렇게 JAR을 빌드패스에 추가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이 코드를 일단 그대로 가져올게요.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으니까요. 이렇게 메인 패키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 P-CAP을 활성화하는 곳 아랫부분을 전부 다 지워줄게요. 다 지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특정하게 어떠한 네트워크 장치를 선택해서 P-CAP 세션을 활성화하는 것까지 한번 작성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코드를 추가해주겠습니다. 하나의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줄게요. 바이체라고 이름 지은 다음에 이제 이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보내줄 겁니다. 이 Arrayse 한 다음에 Fill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바이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채워 넣어줄 건데요. 이렇게 0xFF라고 해서 14개만큼 들어갈 수 있는 바이트 공간에다가 전부 다 FF라는 값을 채워 넣어주겠습니다. 즉 이렇게 하나의 바이트를 만들어 준 거고 이제 이 바이트 배열을 실제로 P-CAP에 달아가지고 패킷으로서 전송해야 되는 건데요. 바로 이런 식으로 바이트 버퍼를 사용할 건데요. 바이트 버퍼 객체인 버퍼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바이트 버퍼.랩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바이트 버퍼 안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바이츠라는 이름의 바이트 배열을 넣어서 감싸준 거고요.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If 한 다음에 P-CAP.SAND 패킷을 이용해서 실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 버퍼를 실제로 전송을 해서 그 결과가 OK가 아니라면 즉 전송하는데 실패했다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LN을 해서 P-CAP.GETERROR라고 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오류가 발생 안 했다면 성공적으로 패킷이 전송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빌더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CG 쪽으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스트링 빌더 만든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바이치 배열에 모든 바이트를 하나씩 다 탐색하도록 만든 뒤에 이 스트링 빌더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스트링.포맷이라고 해서 이렇게 02X라고 해서 하나의 바이트 형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 B-AND 연산을 이용해서 0xFF랑 이렇게 AND를 수행해 줍니다.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한 다음에 전송한 패킷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송한 내역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.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각 바이트를 다 그냥 이렇게 16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FF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11111111 이런 식으로 모든 비트가 1인 한 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비트 스트림과 AND 연산을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비트가 1인 부분만 출력을 해서 B 그 자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 전송이 끝난 다음에는 P-CAP을 클로즈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세션을 닫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으니까 RUN을 눌러서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. 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해서 어떠한 패킷을 전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패킷이 전송이 된 거고요. 한번 와이어샤크를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패키지 정말 전송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바로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와이어샤크 또한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검색하잖아요. 이 6개의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우리가 작성했던 P-CAP 프로그램의 6개의 장치와 정확히 일치하죠.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와이어샤크 같은 프로그램도 이러한 P-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. 네 아무튼 다시 와이어샤크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이더넷으로 간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패킷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송해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샤크로 갔을 때 아마 아래쪽에 캡처가 돼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전송한 하나의 패킷이요. 네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의 패킷이 전송이 된 것을 와이어샤크에서 캡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찍은 바이트 스트림 그대로 전부 다 F로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성공적으로 JNET P-CAP을 이용해서 자신의 로컬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떠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